1, 2, 3, 1000 이하인 자연수 x에 대하여 집합 a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. 이렇게 했죠.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?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2분의 1, 즉 0.5 보다 크다 이렇게 됐잖아요. 그것을 큰 부분인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. 그 뜻이잖아.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나와있잖아요. 로그 3.16 같은 경우에는 0.4997이 나와있는데 이거 0.5 보다 작잖아. 그러면 3.16 이거는 안 되겠죠. 예를 들면 안 되는 거고. 그런데 로그 3.17은 0.5011이니까 이 소수 부분이 0.5 보다 크잖아요. 이러한 수는 된다는 거죠. 그 중에서 자연수를 찾는 거겠죠. 자연수 x니까. 됐죠? 처음 봅시다. 자 일단은 1 이상이니까 x는 1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. x가 1일 때 로그 1은 0이 0.01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뭡니까 이거? 작죠? 이거는 0.5보다 작잖아. 안 되잖아요. 자 어디까지 갑니까? 자 로그 3을 해볼게요. 3은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로그 3.16 보다는 작잖아요. 이거 작잖아. 그리고 이제 0에서부터 시작해서 로그 2 갔을 때 로그 2도 0. 얼마 이렇게 나왔을 건데 이것이 점점 커지겠죠. 이 부분이 점점 커지겠죠. 이렇게 커집니다. 이렇게 커지다가 3도가 커져서 소수 부분이 커졌는데 이 3.16 보다 작은데 이 3.16의 값이 지금 0.4997인데 이때에 우리 0.4997 자체가 지금 이 소수 부분이 소수 부분이다. 0.5보다 작다는 거 아예 이 부분이 소수되는 거니까 이거는 상관없겠다. 이렇게 해도 거죠. 어쨌든 이 자체가 0.5보다 작잖아요. 소수 부분이네. 전체 이 자체가 소수되는 거 아니야. 한 자리일 때는 거죠. 여기 한 자리일 때 어쨌든 0.5보다 작잖아요. 그래서 더더구나 로그 3.16 보다 작은 것들은 다 작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커지겠죠. 그 다음 거는 로그 4가 되면 로그 4가 되면 로그 4는 지금 로그 3.17 보다 크죠? 그런데 이 3.17이 0.5011이죠. 이 전체가 바로 소수 부분이 되니까 이게 0.5보다 크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게 더 커지겠죠. 이게? 로그 4는 이거보다 더 커질 거라. 점점 소수분이 커질 거라. 쭉 커지겠죠? 그러면 이거는 맞단 소리죠. 그래서 이때의 한 자리수 x는 어디까지 가냐면 x는 4되고 5되고 6되고 7되고 8되고 9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이것을 이제 확장을 해서 두 번째로 봤을 때 10을 생각해 봅시다. x는 10을 하게 되면 잘 생각하세요. 로그 10은 이것보다 커지지 않습니다. 로그 9보다.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는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? 0이 되잖아요. 됐죠? 0이 됩니다. 이거는. 그래서 아니죠? 그래서 로그 11이 되면 1점 얼마가 될 거라 예상이 되죠. 정수부분이 1이 되니까 1점. 그죠? 1점 얼마가 될 거라. 점점 커지겠죠? 점점 커지다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? 잘 생각해 보세요. 두 자리 이제 요일을 갔을 때 x는 x는 31 딱 가보세요. 자 31을 가게 되면 생각합니다. 31이면 로그 31이죠. 31은 근데 누구보다 작습니까? 로그 31.6 부터 작죠. 자 31.6은 이렇게 되죠? 1 더하기 로그 3.16이죠. 그죠? 이게 이게 10 곱하기 3.16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. 1이 되죠?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? 3.16이 0.4997이니까 1.4997 되죠. 자 소수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0.4997이죠. 그죠? 그러면 이것보다 작으니까 이 소수부분도 이것보다 작겠죠? 점이 있는 거 이게 작게 됩니다. 이것보다 안되겠죠? 작아지니까 자 그럼 이것보다 점점 커지겠죠? 커진 거는 누가 생각하셨습니까? 32 그죠? 32가 되면 로그 31.7보다 크잖아요. 31.7이면 1.5011일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소수부분이 2분의 1보다 0.5보다 크니까 크지겠죠? 30이 됩니다. 아 그럼 점점점점 커질 거라 또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? 경계선은 이제 딱 알겠죠? 세 번째는 X는 101 거를 예상하고 점점 커지면서 32 33 자 99까지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. 개수는 여기서는 6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가 99 빼기 32 다하기 1을 하면 되니까 67 68 개가 되죠? 자 100일 때도 생각합니다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X는 바로 317을 생각하면 되겠죠? 317이 되면 로그 317은 이거 2 더하기가 되니까 2.5011 이렇게 되잖아요. 되죠? 이거 바로 0.511이니까 커지잖아요. 317부터 되네요. 316 이거는 바투리 있네? 이거 해드릴게요. 로그 316은 안 됩니다. 316은 로그 31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2.4997 이거 보면 되구나. 4997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2분의 1보다 작잖아요. 그래서 안 되죠. 317은 되잖아요. 그럼 317부터 되네. 이거는 또. 그렇죠? 그래서 X는 317부터 어디까지? X는 999까지 되겠죠. 지금 1000까지죠. 1000은 안 될거죠. 그래서 여기까지 되네. 그러면 개수는 999 빼기 317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2 8 6 8 2 더하기 1 되니까 683개가 되죠. 자 그러면 이제 다 더하면 되죠. 이렇게 개수 그죠? 끝났죠? 그러면은 2개 더하면은 74개 더하기 683 이렇게 해서 757개가 됩니다.